호기심으로 가득한 두 사람의 이야기 당신을 향한 스포티지만의 새로운 움직임 7월 20일 10시 30분 새로운 스포티지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하루 시작하셨네요 일주일쯤 가장 행복하다라는 불금인데요 오늘 하루 파이팅하시어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인트로에 새롭게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7월 20일 10시 30분에 출시되는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소식인데요 이전 번호판의 7월 20일 출시일이 맞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가격이 기습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투싼 N라인 공개 후 또 바로인데요 역시 국내 준준형 SUV의 최대 라이벌답게 장군 멍군하네요 투싼 N라인 하이브리드 역시 나왔기에 둘의 가격도 함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공개된 따끈따끈한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부터 살펴볼텐데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 복합연비 16.7km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휠과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역시 배정 요청 즉 컨버전 기간도 함께 고지가 되었습니다 사전 계약자 옵션 사양들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오늘 7월 16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 월요일 17시 한까지 오늘부터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월요일까지 선택하라는 뜻이겠네요 순위 조정은 7월 19일 17시 요청분까지 마감 후 계약 일시 기준으로 전국 통합 순번을 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 7월 19일 17시 전까지 변경하는 것은 순번 변동이 없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간혹 배정 요청을 빨리 하면 순번이 빨라지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정하지 않아도 월요일 5시 전까지만 정하면 이미 내가 계약한 계약 일시 기준이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천천히 가격 옵션표를 살펴보고 신중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생산 계획 및 일정도 표시가 되었는데요 7월 생산 100대가 있는데 이건 시승차 활용이지 판매 가용 재고는 아니라고 하네요 생산 관련 특기 사항으로는 21년 11월 말까지 격주 생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은 올해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생산량은 총 1만 대라고 이전 도도티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월 생산 계획 예정도 보면 7월 1주차는 NQ5 생산 2주차는 QL 생산 즉 이전 모델 생산을 하는 거겠죠 3주차는 다시 NQ5 4주차는 QL 이렇게 생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산 계획이 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주에서 3주 생산 계획이었던 NQ5는 1주와 4주로 바뀐 것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광주 이공장 세차장 혼류 생산 관련 부분 신차와 구 모델의 교차 생산 예정이었으나 스포티지 NQ5의 모델이 적용되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소재 결품으로 인해서 이전 구 모델을 2주 3주차 2주 연속으로 생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주는 똑같겠지만 3주차에 생산되었다면 일주일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이 4주차 생산으로 받는 일정이 늦춰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결국 또 반도체 부품 공급난이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 달 안까지 계약해야 올해 안에 출고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내부 문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올해 안에 출고를 예측해 보려면 앞선 내용들의 변수가 존재하기에 7월 말보다는 이전에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NQ5는 7월에 총 5,800여 대 예상이 되고 QL 모델은 8,250여 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차인 NQ5가 출시되는 달인데 왜 이전 9 모델인 QL 모델을 더 생산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포티지는 국내도 많이 팔리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한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QL 모델은 해외 수출용이라고 하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인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솔린과 디젤과 다르게 트렌드 트림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엔트리는 프레스티지부터인데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으로 3,109만원이죠 노블레스는 3,269만원 노블레스 그래비티는 3,368만원 시그니처는 3,593만원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3,691만원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가솔린 디젤과 비교해보면 가솔린이 3,311만원 디젤이 3,503만원보다 각각 3,80만원에서 1,88만원 높은 가격이죠 하지만 친환경 세제 혜택이 들어간 가격이죠 그게 아니라면 하이브리드 차 가격은 2,02만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투싼 하이브리드 가격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투싼의 모던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가 2,857만원이죠 스포티지 프레스티지가 3,109만원이니 엔트리 모델에서는 252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상위 트림은 어떨까요? 투싼의 인스퍼레이션은 3,467만원이죠 스포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3,691만원입니다 224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엔트리와 같이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기본 옵션들을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인 엔트리의 옵션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보면 6단 자동 변속기는 동일하죠 첨단 운전자 보조에서는 다른 것은 동일하고 차이라고 하면 투싼은 수동 속도 제한 보조이며 스포티지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다릅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6 에어백과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는 동일하나 스포티지에서는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VSM이 적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VSM은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나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에 자동차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투싼이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요 투싼 이전 모델에도 있는 것이기에 아마도 이건 표시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7인치 휠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편의 사양에서는 확 벌어지는데요 투싼의 엔트리에는 없고 스포티지 엔트리에 있는 편의 사양을 한번 살펴보니 버튼 시동 앤 스마트키, 레인 센서, 오토 디포그, 하이패스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투싼 모드네는 없고 상위 트림에는 있습니다 결국 투싼의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의 옵션들이 스포티지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투싼 프리미엄 가격을 보면 3,073만원이죠 스포티지 프레스티지가 3,109만원으로 36만원 정도 차이나니 결론은 단순 엔트리 가격만 놓고 보면 차이가 200만원 이상이라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신차인 스포티지의 엔트리에 옵션 편의 사양들이 좀 더 들어가면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선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렴한 시작 가격의 존준형 SUV의 선택을 하려면 투싼이 유리하고 스포티지는 엔트리이지만 투싼의 중간 트림급 옵션 사양을 갖추고 있어 엔트리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 보시면 될 듯하죠 그렇다면 최상위 트림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224만원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투싼의 인스퍼레이션과 스포티지의 시그레처 그래비티를 비교하기에 앞서 투싼의 N9 하이브리드가 나왔죠 결국 스포티지의 전용 외장 디자인을 가진 그래비티와 투싼의 전용 디자인을 가진 N9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투싼의 N9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은 3612만원입니다 스포티지 시그레처 그래비티가 3691만원이죠 물론 80만원 정도의 가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비교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양 옵션도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결론은 4세대 투싼의 경우는 엔트리 트림의 옵션들을 조금 더 적게 적용하면서 시작가를 낮추었고 스포티지는 엔트리 옵션 편의 기본 사양을 좀 더 강화하면서 가격대가 투싼의 중간 트림대에 맞춤 모양새이죠 그리고 투싼은 외장 전용 디자인을 가진 N9을 시기적 차이를 꽤나 두고 출시한 셈이죠 스포티지는 외장 전용 디자인을 가진 그래비티를 동시 출시했다는 점들이 차이라면 차이겠네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으로 스포티지 풀체인지 최상위 트림 풀업 가격만 한번 살펴보면 시그니처 그래비티 기본 가격이 3691만원에 프리미엄 옵션 40만원, 모니터링팩 100만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60만원,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 빌트인 캠 65만원 하면 4,066만원입니다 투싼 N9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풀업 가격이 기본 가격 3612만원에 파노라마 선루프 115만원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60만원, 플래티넘 160만원, 미셔린 타이어 20만원 하면 3,967만원이죠 둘의 차이는 99만원, 즉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될 듯 하네요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가격표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주말에는 월요일까지 하이브리드 트림 옵션 사양 선택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가성비 조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